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문제 공론화 용역의 모형 분석 결과가 나오면서 이른바 소위 답정로 논란을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의견 또 비판의 목소리들도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가장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고 계신 제주대학교 행정학과의 민기 교수를 모시고 관련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해주시고요 저희가 사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굉장히 오랜 동안 논의가 진행되어 왔고 가장 많이 연구를 하신 분이라서 여러 차례 연락을 드렸었는데 그동안은 인터뷰에 잘 응하지 않다가 최근에 언론기고나 인터뷰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요즘 진행 과정이 문제가 있다고 보신 것 같네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 교수님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제주 지역의 행정체제 개편을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고 하기는 해야 된다 그러나 방향은 좀 다르다라는 의견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개편이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네 우리 도민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17년 동안 저희들이 해본 특별자치체제 이 체제의 어떤 산업 발전 재정 특히 2006년 출범한 특별자치도가 효과가 나타난 게 한 2010년 11년 이후인데 그 이후에 약 7년 동안 전국에서 지역경제 성장률을 저희가 단연 1위를 합니다 아 그 효과라는 것은 경제적인 효과 경제적 효과 예 이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많은 권한이 도지사에게 넘어옵니다 그렇죠 어떻게 넘어오냐면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게 지금 약 1800건 정도 나옵니다 예 예를 들면 강원특별법 이야기하는데 강원특별법에는 몇 개나 나오냐면 8개 나옵니다 거기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래도 84개 조문을 이번에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8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저희는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고 하면서 도지사가 그야말로 제왕이 됐는데 이 제왕이 된 도지사는 심지어 우리 3다수를 생산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부터 시작해서 출자출연기관 모두 장을 임명하고 거기다가 행정시장도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제왕이죠 저희 17년 동안 저희 도민이 경험을 해봤더니 정말로 무소불이한 도지사의 권한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필요가 있고 특히 내 생활과 가장 밀접한 시의 시장은 나로부터 권력을 좀 받았으면 쓰겠다 그러니까 권력의 원천이 주민인데 이 주민의 권력이 지난 17년 동안 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 또 하나는 행정시 두 개를 하다 보니까 편의상 산남산북을 나눈 것이지 사실상 정책경쟁이라는 게 없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행정시에 일정한 권한을 주면서 드디어 어떤 정책경쟁을 해보자 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현행 행정체제의 개편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특별자치도 체제라는 것이 효율성의 방점을 찍었던 제도이다 보니 말씀하셨던 대로 효율성 측면에서 그러면 경제적인 성과 이런 것들은 꽤 많이 났는데 다만 이게 제왕이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거든요 도지사에게 권한이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서로 간의 경쟁도 일어나지 못하고 도지사 한 명에게 너무 종속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놨다 그 측면에서는 바꾸긴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문제의식은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권한들이 다 도에 집중이 돼 있다 도지사에게 집중돼 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초자치 분야에서 너무나 쇠퇴한 것이 아니냐 그거 문제의식을 갖고서 계속해서 논의를 하다가 이번에 그 용역에서 나온 아니 그러면 시군구 기초자치 그러니까 과거의 형태로 돌아가 보는 것이 어떻겠냐 하나와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데 시, 읍면, 기초자치 읍장, 면장까지도 선거를 통해서 뽑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안이 최우선 안으로 도출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용역진이 제시한 이 내용의 문제점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용역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현행 17년 동안 해온 특별자치 체제하고 과거의 기초자치단체 우리가 해본 경험이 있던 제도입니다 그렇죠 이 제도 간의 비교를 해보면서 현행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과연 이 제도 안에서 특별자치 체제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냐 아니면 극복이 안 되는 문제이냐 안 된다면 17년 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이 용역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희가 17년 전에 해본 제도이고 많은 데이터들이 쌓여 있고 또 지난 17년 동안 해온 제도이고 그래서 많은 데이터들이 쌓여 있고 비교 분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뜬금없이 저희 도민도 심지어 학자들조차도 생소한 시장, 읍장, 면장 시의회, 읍의회, 면의회를 구성하는 그 자치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이 안을 들고 나오는데 그 들고 나오면서 순위를 6개 안 중에 순위를 부여했을 거 아닙니까 이 순위를 부여하는 기준이 이런 겁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부합하다 이 제주특별자치도 목적은 현행법상 국제자의 뜻입니다 이 국제자의 뜻은 효율성입니다 그런데 비효율적인 제도라고 17년 전에 개선을 했던 과거의 모형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서 거기에 10점을 준 겁니다 최고점을 준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기초로 부활하는 것이 기초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정부 정책에 부합하다 하면서 또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용혁진이 제시한 내용이 용혁진이 그런데 정부는 한 번도 이 정부라는 것은 행정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행안부나 행정부는 단 한 번도 제주가 기초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기초자치단체를 도입을 하려면 제주특별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 개정을 하려면 주민 투표를 하겠다라는 그 개정안이 제주특별법 논의 때 들어갔을 때 행안부가 의견을 냅니다 뭐라고 내냐면 단층제 현재의 체제를 고려하여 굉장히 많은 특례와 권한을 제주도에 부여했다 그래서 만약에 기초로 돌아가면 현행법의 취지와 충돌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게 정부의 의견입니다 공식 의견 권한을 많이 준 이유는 단층제 그러니까 전제조건이 단층제였지 지금 시군구나 시음면 기초자치 과거의 체제로 돌아가면은 이 부분을 다시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뉘앙스로 들리긴 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겁니다 저희가 단층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1800개 넘는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쉽게 넘겼습니다 만약에 기초가 부활되면 이 권한을 또 쪼개야 합니다 장관에게 준 권한 장관이 도지사에게 준 권한 또 장관이 시장 군수에게 준 권한 이렇게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층제라는 것은 굉장히 장점이 있는 거죠 국가 입장에서 도지사에게 주고 그 안에서 당신들이 제주도 안에서 행정시장과 권한을 나누는 것은 당신들이 결정하라 사실 우리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극대화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돌아가면 이제 중앙정부가 하나하나의 권한을 이것은 도지사에게 주고 이건 시장에 주고 이건 군수에 주고 심지어 읍장에 주고 이런 제도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국가체계이다 보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누게 된다면 지금 수없이 많이 바꿔왔던 법을 또 한 번 바꿔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특별법뿐만 아니라 국토이용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 도지사 하면 우리 제주특별자주소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군이었기 때문에 시장군수 구청장을 규정할 때도 특별자치 도지사가 들어갑니다. 시장군수 그러면 앞으로는 이 국토이용법뿐만 아니라 수많은 법들이 제주도 때문에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행안부는 행정부는 실제 현재 기초자치단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부정적이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진은 거기에 높은 점수를 준 거죠 용역진은 정부 정체에 부합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왜 이런 상충되는 이야기 제가 그래서 전문가 토론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근거가 어딨냐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자치도가 기초를 유지하면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정부는 단 한 번도 해 줄 생각이 없는데 의원입법으로 한 것이다. 국회의원입법으로 네. 이건 행정부 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는 장관이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로 준 게 84개 조문 중 8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정부의 뜻이 아닙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는 이건 의원들이 만든 겁니다. 정치법이죠 가장 최근에 만들어낸 것이 강원특별자치도라고 해서 그게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수님은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지금의 용역진이 제시한 그 방향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뉘앙스를 보니 그동안 계속 우리 제주사회에서 논의가 됐지만 안 돼왔던 행정시장 아마 직선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선호하시는 이유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행정시장 직선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첫째 행정시장 직선제를 하는 것은 우리 내부에서 국가와 관계없이 특별법 하나 한 조문을 바꾸면 실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수월하게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하고의 권한관계는 전혀 훼손이 안 됩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자치사회 부활하면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 그다음에 시장군수 나눠야 되는데 이건 여전히 도지사로 가져오면 됩니다 그 안에서 도의에서 조례로 여러 가지 예산도 내려보내주고 세원도 내려보내주고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권력을 우리 도민들에게 내려보내주는 것 시장을 도민이 선출하는 것 아마 그런데 이거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시장 직선제까지는 알겠는데 이건 많이 논의가 되었던 거니까 그러면 시에도 의회를 두자는 얘기야?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건 아닙니까? 우리가 행정시장 직선제는 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하부 소속기관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선임 방법을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은 장이 있으면 의회가 있어서 서로 견제하게끔 만들잖아요 지금은 시장을 만약에 시민들이 직접 뽑는다고 하면 시장을 견제하는 것은 도의회가 또 하게 되는 거니까 도의회가 현재도 행정시장을 불러서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모든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의회로 충분합니다 그 체제로 만약에 필요하다면 도의회에 지역상임위원회라는 걸 두면 됩니다 특정한 지역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 그래서 도의회 의원들이 복수상임위원회를 할 수도 있고 사실상 여러 가지 제도를 형성하는 창의력이 생기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교수님 말씀을 종합하자면 시장 직선제를 하는 것은 물론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런데 그거는 한 조문만 바꾸면 된다 한 조문만 시장을 선출 그러니까 임명하는 방법을 지금은 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는데 주민의 선거로 선출된 자를 임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바꾸는 수월성이 훨씬 더 좋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견제를 하는 것은 아까처럼 도의회가 견제를 하되 여러 가지 제조 도 안에서 할 수 있는 조례만 바꿔도 그 부분들을 다 커버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군요 그렇죠. 예산을 내려 보내주자 그것도 도의 재정수입에 이러이러한 세목의 수입 수입은 행정시에 몫을 한다 조례로 결정하면 됩니다 사실상 우리 특별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 질문 하나 드리자면 도정의 시각도 아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인터뷰를 좀 해보면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그리고 여태까지 많이 시도를 해봤지 않느냐 이거 계속 도의회에서도 한번 부결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도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기조로 알고 있는데 이걸 다시 추진하자고 해봤자 이것도 안 되는 것 아니냐 아마 이런 시각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매우 좋은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이거 명확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체제 개편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주민투표를 통해서 기초부활입니다 그다음에 그보다 용이한 게 행정시장 직선입니다 그다음에 가장 우리 행안부가 바라는 것은 현행체제입니다 현행 유지하는 것 그런데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기초부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안 중에서 행정안전부는 시장을 직선할 것이냐 현재를 유지할 것이냐 현재 유지하라 그래서 부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뜬금없이 가장 센 안을 제주도가 요구한 겁니다 조건이 달라졌군요 조건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좀 쉽게 얘기하면 제가 경제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데 아들 녀석이 50만 원짜리 뭘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사주겠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100만 원짜리 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필요해요 그러면 제가 50만 원짜리 사주겠습니까 100만 원짜리 사주겠습니까 50만 원짜리 사주죠 지금 행정시장 직선제는 상대적으로 행정안전부가 고려해 볼 수 있는 안입니다 타협점의 눈높이가 달라졌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도에서 세게 지른 건 잘했다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오영훈 지사의 어떤 진심 같은 걸 믿습니다 이걸 체제를 한번 바꿔보자 도민의 의견을 받아서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비판되어 있었고요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민 토론회도 4일까지 권역별로 진행을 했는데 마무리됐는데 여기서도 비슷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지적이라든가 지금 5일부터 지난 5일부터 일주일간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는데 당초에는 유력한 두 가지 암만 놓고 하려다가 여러 비판들이 제기되다 보니 또 교수님이 적극적으로 많이 나서셨잖아요 6개 안을 다 한번 행정시장 직선제를 포함한 그 안을 다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던데 이 여론조사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론조사 하는 기관도 이번에 용역기관입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그다음에 한국리서치 여기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용역이 부실하는 그 안을 가지고 도민 경청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을 계속 홍보를 한 것이죠 그리고서 실제 지금 여론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 자체도 신뢰성의 의문을 갖습니다 저는 그래서 학자로서 학자로서 이번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게 제 역할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도정이 이걸 추진한다면 최종적으로 도민들께서 판단을 하시겠죠 사실 여론조사라는 게 저희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질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일단 용역층이 제시한 그 용역안이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니 이것도 어느 정도 답이 좀 나와 있는 상태라는 신뢰성에 대한 매우 큰 의문이 들죠 그리고 또 조사하는 기관도 지금 용역기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제2공항부터 해서 다 하면 안 됩니다 다 용역층이 여론조사하고 있잖아요 거기까지 신뢰도까지 문제를 보고 계시는데 어쨌거나 그럼 지금 계속 진행은 됩니다 1차로 지금 자치단체를 어떻게 도입하느냐 그 문제 갖고 얘기를 하는 거 앞으로 또 이건 흔히 말하는 내각 제형으로 가느냐 아니면 지금 형태 유지하느냐 여러 가지 계속 안들을 도출해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도민들의 의견은 계속 반영이 돼야 될 것이고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 수기토론 여러 절차들이 계속 진행될 텐데 용역진 앞으로 용역도 계속 진행될 거고 도민들도 의견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학자로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저는 지방자치라는 것이 30년 30 40년 전에는 어떤 권위주의 정치하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어떤 민주화 이런 슬로건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방자치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 문제를 통해서 정말로 제주가 앞으로 100년 이상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큰 핵심 요인 지방자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께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셔야만 우리 100년대계를 제대로 계획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수님의 의견도 지금 제주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는 의견이고 다른 도민들의 의견도 다 하나하나가 한 표가 역할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의견을 내서 그 안이 모아지고 그것이 제출이 된다면 그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수긍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있다면 꼭 의견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오늘 열정적으로 의견을 피력해 주시면서 책상을 많이 치셔서 그 소리가 조금 들어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건전한 토론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대합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제주대학교 행정학과의 민기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